제발! 어 뭐야? 저게 뭐야? 어? 저게 뭐야? 어?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. 던진지 한 1, 2분밖에 안 지났는데 괜히 나왔나 하는 후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앞에 돌에다가 계란 하나 까뜨려 놓으면 바로 완숙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정도로 완전히 뜨거운데 여기서 고기까지 안 나오면 사람 완전 돌아가시는 건데 여러분들 저한테 기대 안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저한테 기대 많이 안 하거든요. 암튼 오늘은 이빨 깔아 왔으니까 시원하게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근데 여기까지 아까 걸어오다 보니까 저쪽 편에서 망둥이 두 마리 잡아갖고 말리고 계시던데 오늘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대박인 것 같아요. 암튼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등어리가 땀에 줄줄 젖었는데 잠깐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근데 어디서 쉬냐 그늘이 한 탱이니까 없는데 지금 던져놓은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. 네 가망이 없어 보이죠. 암튼 제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포인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큰 도다리 두 마리 잡았던 곳이거든요. 네 근데 밑걸림이 살짝 있습니다. 아 이 더위에 밑걸림까지 있으면 완전 킹받을 것 같은데 암튼 걷어갖고 지렁이를 갈아주도록 할게요. 아이고 앉아만 있어도 힘들다. 지금 발밑에서 물이 철석철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. 네 올라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초속 그늘 밑에 앉아갖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예 그늘이 손바닥만 하죠. 그래도 이거 없었으면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. 완전 오아시스에요 오아시스. 예 완전 갈매기 밥될 뻔했습니다. 와 이 꺼지라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날아당겨 제가 사실 갈매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갈매기 똥이 무섭거든요. 예전에 월미도 갔다가 갈매기 똥 맞은 적이 있어갖고 아 이 새끼들 저리 안 가 지금 갈매기들이 전부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저쪽에 무슨 구경 났나? 야 뭔 일 났니? 희한하네? 저도 한번 가볼까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무튼 왜 이렇게 입질은 없는 거야? 물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가 있어요? 생명차 같아요? 빠샤 위에서 거두면 걸리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조심 조심조심 뚝배기 날아간다 망당이 잡다가 뚝배기 날아간다 아이샤 어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불가사리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쪼따 조금 무거워요 아이샤 망당인가 제발 어 뭐야 저게 뭐야 어? 저기 뭐야 어? 너 뭐야 아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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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먹을 거 잡았습니다 먹을 거 여러분 매운탕 거리 하나 잡았습니다 아아 대박 대박 쏙이에요 쏙 아아 대박 엄청 큰데? 예전에 몇 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잡네요 한 사이즈는 한 10cm 정도? 예 그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? 아닌 말고 암튼 어떡하지 요놈이 사실 별로 먹을 거는 없는데 국물 내면 아주 맛있거든요 어떡할까 놔줄까? 대답해봐 놔줄까? 하하하하하하 예 그냥 요놈은 불쌍하게 생겼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저기까지 또 언제 내려가냐 아이 구찬네 아이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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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고맙다고 인사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뿅 어 저거 뭐지? 드론이다 드론 어 대박 어 대박 저거 뭐지? 군사용 같은데 어 대박 어 별일이 다 있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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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이 살짝살짝 오는데 아까 쏙 잡았을 때랑 입질이 비슷해요 또 쏘긴가? 쏘기면 어떠냐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이 어떤 놈이야 준비 레디 하고 있는데 물 끄면 빨리 불어 쪼그려 앉아있기 힘들어 죽겄네 아이 가볍잖아 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저 방울 소리가 울리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는지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점집에서 방울 소리만 들려도 입질로 착각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이놈들아 아이 무서워 죽겄네 어 저거는 쏙 입질이 아닌데? 어 괜찮았는데?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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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입질이 아니죠? 망댕인가? 아아 저 부표는 왜 저쪽에 있다가 여기까지 기어와갖고 걸리적거리냐 저리 안가? 저쪽으로 갈거면 빨리 가든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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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걷어보도록 할게요 이때다 쉽다 빠샤 빠샤 어 뭐있나? 어 뭐있어요 어 뭐있다 어 대박 어 뭐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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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기 안돼 제발 아 어디 걸린거야 아 괜찮은거 같은데 아 아이 젠장 안될거 같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도록 할게요 아 우리 랭이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네 왜 이렇게 다들 얇은거야 아이 바늘개기 힘들게 암튼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입질이 빨리빨리 오고 있어요 자 자 사고 한번 냅시다 빠샤 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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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 어 입질 좋았는데 지금 입질은 자주 오고 있는데 올려갖고 지랭이 상태를 보면 막 뜯어먹은 것이 우리 도그 새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환장하겄네 지랭이 몇 마리 남지도 않았는데 5월 19일 시방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별로 기대 안하고 왔는데 잔발이 입질이 꽤 있네요 못잡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방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다행입니다 하하하하 암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집에 갑시다 잘 놀았음 둥